대부분의 예술은 손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악기를 연주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으로 글씨를 쓰다 보면 아 내가 예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이 예술이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손 글씨예요 몽불랑 비틀즈 에디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중학교 시절로 확 돌아갔어요 한때는 우리 곁에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져버린 것들 물밀듯이 쫙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색으로 만들었지? 철미하다